이번 시간에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구현에 대한 샘플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것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 목록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php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파일이죠. 여기에다가 추가 링크를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add.php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거기에는 사용자가 제목과 본문에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add.php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본문이 add.process.php라는 파일로 전달이 돼서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자가 방금 추가한 데이터가 있는 index.php로 사용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드를 먼저 보죠. 자 우선 index.php 파일을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크롬입니다. 자 요소검사를 선택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제가 선택한 엘리먼트들에 대한 html 태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 내부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먼트가 이 왼쪽 사이드바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밑에는 ul 엘리먼트가 있어서 각각의 토픽 목록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ul 엘리먼트 위쪽에 a 태그를 제가 추가했는데요.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토픽 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링크는 .slash add.php라고 했죠. 자 .slash라고 하는 것은 현재 index.php 파일을 제가 가리키는 index.php 파일과 같은 부모 디렉토리 윗에 있는 add.php 파일이다 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기호죠.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링크 그 add.php라는 파일로 이동을 하는데요. add.php는 기본적으로 이 겉에 있는 부분 요 제목이나 옆에 있는 사이드바나 요기 있는 스킨과 같은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코드를 한번 보시면 add.php도 위쪽에 보시면 자 요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요 밑에 보면 이 내비게이션 제목을 보여주는 이 부분 헤더 그리고 툴바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다 있죠. 똑같이 있는데 어디가 다르냐면 바로 article이라고 하는 태그 부분이 다릅니다. 자 이 태그가 어디 있냐면 자 여기서 요소 검사를 해서 자 요기 있는 이 element html을 보시면 자 artic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rticle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 자 전 이전 페이지를 이동을 해볼게요. 요기에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 artic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article 태그 하위에 있는 콘텐트를 이전에는 그 본문을 보여주는 예 태그를 사용을 했다면 자 topic 추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은 article 아래에 이제 폼 태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폼 태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액션과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 액션이 write-on-the-bath-process.php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요기 제목과 본문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입력한 정보를 제출을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달할 페이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요. 아까 write-on-the-bath-process.php라고 적혀있었는데 오타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서 add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사용자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dd-on-the-bath-process.php라는 파일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거기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은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et이 있고 하나는 post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post를 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생활코딩의 html 폼 수업을 보시면 post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쓴다고 지금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부분에 보시면 자 인풋 그리고 타입 텍스트 네임은 타이틀이라고 적혀있죠. 자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는 그 태그입니다. 컴포넌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면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입력받는 형식의 이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양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네임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어... 뭐가 있을까요? 자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자바라고 입력한 정보가 자 위에 있는 add-process.php라고 하는 이 파일로 전송될 때 제목이 타이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입력한 자바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타이틀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입력한 자바라고 하는 값이 add-process.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돼서 이 add-under-process.php 파일은 사용자가 타이틀이라는 제목으로 자바라는 값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은 자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html 태그입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와 위쪽에 있는 인풋 태그와의 차이점은 인풋 태그는 이 정보를 한 줄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러 줄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 에어리어의 네임 값이 description이면 사용자가 이 본문에다가 입력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문 내용이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add-under-process.php라는 파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 폼 태그가 있잖아요. 그리고 폼 태그의 하위에는 인풋 태그도 있고 텍스트 태그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풋 타입 서브밋이라는 태그도 있습니다. 자 이 태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타입의 버튼은 자 폼 태그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폼 태그 아래쪽에 있는 인풋 또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입력된 값들이 이 양식들을 감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인 폼 태그에 지정되어 있는 액션이라고 하는 이 파일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폼 아래쪽에 인풋 태그와 텍스트 에어리어 그리고 인풋 타입 서브밋이라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폼 태그 바깥쪽에 있다면 버튼을 눌러도 이 폼 태그에 있는 액션에 기술되어 있는 이 파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dd.php의 안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java 그리고 java를 배워봅시다 라고 입력하고요. 제출을 했을 때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어떤가요? add.process.php로 바뀌었죠. 그것은 바로 폼 태그에 있는 액션에 입력되어 있는 add.process.php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add.process.php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java라고 하는 topic이 추가돼서 그 topic에 대한 본문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network라고 하는 탭을 열면 지금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와 이 서버 웹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add.php라는 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add.php 파일을 서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이것을 응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답, 리스폰스, html 태그를 보내준 거죠. 그럼 이 html 태그를 브라우저는 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javascript라고 입력하고 입력하고 javascript를 배워봅시다. 라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서 어떤 교신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붉은색으로 바뀌죠. 뭔가 레코딩하고 있다는 메타포잖아요. 뭐냐면 서버와 여러분의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트래킹 추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눌러볼게요. 성공했습니다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add-under-process.php가 나오죠. 이걸 클릭해보면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헤더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인데 이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가 주고받는 약속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폼데이터라고 해서 타이틀은 자바스크립트 디스크립션은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죠. 바로 이 데이터를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add-under-process.php 라는 파일로 전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폼데이터에 타이틀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작성한 바로 우리가 작성한 이 html 코드 add.php에서 여기 input type 그리고 name에서 타이틀이라고 저장된 이 속성이 있잖아요. 바로 이 속성이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라는 제목 타이틀이라고 하는 값의 제목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값이 전송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에어리어의 네임 값이 디스크립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봅시다 라고 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이 된 겁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봤었던 add.php를 이해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add.underbar.process.php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죠.